안녕하세요. 홍대바입니다. 확실히 이투부터는 가격대가 100이 좀 넘어가니까 빨리 팔려나가지가 않네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에톤, 에톤 우퍼, 그리고 하이비 리본 트위터 이 소리가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별로 특별하게 매력이 없네요라는 글을 보고 또 우리가 도전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조합이 매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재미있는 비창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임자를 얼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에톤은 특히 이 우퍼는 진공관과의 매칭이 또 특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은 TR 앰프랑 매칭을 해드릴 건데요. 잠시 후에는 300B, 저 뒤에 보이시죠? 싱글, 진공관 앰프와 에톤과 하이비 조합의 이 둘을 제가 매칭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톤 우퍼는 굉장히 포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남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도록 친숙한 오랫동안 친숙한 친구 같은 소리 많이 먹었던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먹었던 친숙한 익숙한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생경하지 않은 사운드 그런 게 아주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은매가 좋아요. 그러니까 유닛 트위터 간의 이은매도 굉장히 좋아서 어떤 음악이든지 잘 조화롭게 이렇게 우리 사람들 보면 잘 조화로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원만하고 조화로워요. 유닛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우퍼예요. 에톤 우퍼는 우리 마르치님이 좋아합니다. 근데 고객님들 되게 설치를 해보면 에톤 우퍼가 확실히 무난한 데가 있어요. 앰프도 안 가리고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TR 앰프와 매칭된 소리입니다. 플레이!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 리본 트위터 맛이에요. 큰 리본의 맛. 음각이 넓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빠져나옵니다. 이 이 투는 공간 큰 곳에서도 아주 유의합니다. 카페에서도 아주 좋죠. 카페. 아, 와인바 이런 데 좋을 것 같아요. 술하고 관련된 거에요. 술하고 관련된 거에요. 아, 그냥 한 잔, 한 잔. 이 이 중 한 잔은 이쁘게 생각은 우리 마르치. 이 중 한 잔은 이쁘게 생각은 우리 마르치. 이거 정말 lah. 이 중 하나는 너는 없죠. 이 중 하나는 개나고, 이 중 하나는 어차피 온다. 이 중 하나는 왜 이렇게 signal oleten지. 여기 우리 마르치게 생각은 우리 마르치게 생각은 우리 마르치게 생각나요. 저 해물은 이거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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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관 싱글이랑 E2랑 바로 올릴게요 지금 진공관 시스템 쓰시는 분들 E2 어떨까 궁금하시죠? 이 노래 그대로 플레인시켜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